성령의 사람 아홉 번째 시간 온유는 불편함도 환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70대의 김모씨가 카페 안에서 칼을 휘둘러서 거기서 커피를 마시던 70대의 남자와 60대의 여자를 찔러서 중상을 입혔다는 그런 기사였어요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칼을 휘두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분들이 콜라텍에서 같이 춤을 추었는데 이 사람이 발을 밟았다는 거예요 그걸 사과하지 않은 게 화근이 돼가지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콜라텍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콜라텍이 뭔가 찾아보니까 콜라 마시면서 춤추는 데래요 뭐 디스코텍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가서 술 마시면서 춤춘다 뭐 그런 거라면 콜라텍은 어르신들이 모이셔 가지고 콜라 마시면서 사이다 마시면서 춤추는 데가 콜라텍이랍니다 미국에도 있습니까? 거기서 그게 발밟은 게 화근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이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사건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와요 그냥 화나고 운전하고 가다가 아니라 빵빵했다고 화나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고 화내서 막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벌어지는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모 정치인이 민생 탐방을 한다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은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이다 다 분노하는 것 같다 누구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분노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그 기사가 실린 그 아래 댓글을 보니까 이런 글이에요 다들 난 당신 때문에 분노합니다 당신이 그 분노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댓글 잘 달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에 불만이 많고 세상을 볼 때 악한 게 많으면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다고 또 뭐가 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제가 최근에 아주 가슴 따뜻한 글을 읽었어요 한 아이가 지방에서 도시로 전학을 왔습니다 학기 중간이니까 친구가 없고 특히 짝꿍이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짝이 괴롭혔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서서히 왕따가 되어갑니다 그걸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 자녀가 학교 가서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가 된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먼저 선생님에게 학교에 찾아가서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는 그 아이를 찾아가서 혼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마음은 편해질 수 있지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의 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수진이 짝이구나 내가 수진이에게 그렇게 잘해준다면서 아줌마가 참 고맙다 우리 수진이가 전학 와서 힘들 때 친구가 되어주었구나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와라 언제든지 우리 집에 놀러와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워요 말할 것도 없이 이 아이가 아주 좋은 친구가 되어주었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요 부드러운 것은 절대로 약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조절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일 때 그 힘을 모아서 사용합니다 해야 할 말을 아주 정당하게 할 때도 차분함과 부드러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운 성품을 온유함이라고 말해요 온유는 그런 거예요 오늘 생각해 볼 성령의 열매는 온유의 열매예요 몇 번째 열매예요? 여덟 번째 열매입니다 온유의 열매 하나씩 하나씩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하잖아요 여덟 번째가 온유의 열매입니다 이 온유란 말의 헬라오는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야생동물이 길들여져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길들여졌어요 야생만은 힘이 좋고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졌을 때 이 프라우테스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으면 안 돼요 길들여져야 명마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야생마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은 성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성깔이라 그러죠 다 길들여지지 않은 그러한 성품을 성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아주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사람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왕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세요 그때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정말 온유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한번 격려하고 부탁합시다 당신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정말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에게 이 온유함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첫째로 일반적인 의미의 온유함은 뭐냐면 온유란 분노의 자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 있지만 그 자유를 거절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어떠한 자극이 있을 때 그 자극이 보통 부당하거나 불편한 자극이 찾아올 때도 그것을 환대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자극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하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굴이 찡그러지고 얼마든지 화낼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를 포기하는데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더 좋은 열매를 맺어요 몇 해 전에 우리 미얀마 목장 분들하고 중가주에 있는 세코야 파괴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백 년 수천 년 된 세코야 나무들이 높은 산의 정상을 지키고 있는데 굉장히 장관이에요 가보셨죠? 굉장히 장관입니다 그러한 거대한 나무들이야말로 온유함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나무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자극에 대해서 피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꿋꿋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햇빛과 비바람과 천둥, 번개와 폭설까지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그런 지혜를 배워요 그래서 나무는 그 자리에서 환경이 바뀌고 심지어 계절이 바뀌어도 그 계절을 받아들이면서 그때그때마다 반응을 합니다 때로는 싹을 틔우고 때로는 꽃을 피우고 때로는 열매를 맺고 그리고 겨울이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비웁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열매도 다 떨어뜨리고 심지어 잎사귀까지 다 비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계절에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수용하면서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렇게 나무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는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거기에 질서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어디서든 오랜 시간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대부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본문 10편 37편은 다위시 노년의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한 교훈과 같은 내용이에요 세상 사람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젊은이들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꿈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보이고 세상이 악해 보여요 10편 37편에는 악인이라고 하는 말이 총 13번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와요 악인, 악하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1절 말씀만 볼까요? 10편 37편 1절만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다 악인이죠 그런데 그 악인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을 해요 그런데도 그 악인이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볼 때는 참 불의가 세상이 많아요 세상이 너무 악해 보이고 굉장히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이 완전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것은 분노와 보복이 아니라 용서와 온유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져요 성경은 말합니다 2절을 보시죠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들은 악인들은 들의 풀과 같고 밭의 채소와 같을 것이다 뭐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거다 악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마다 악한 사람들과 대결하지 않습니다 대응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반응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와를 신뢰하면서 자기 일에 더욱 성실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의 방법이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6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 5, 6절 시작 또 여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우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악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유하고 신실한 주의종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왜 온유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셨던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유함의 완벽한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 무소 불리하신 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말구유의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또 이 아기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정말 연약해요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이제 누군가 출산을 하면 그분의 가족들이 먼저 안아볼 것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병원에 가면 제가 또 너무 감사하게도 목사로서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은데 그 아이를 안을 때마다 조심스러워요 그죠? 혹시라도 혹시라도 잘못될까봐 다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린아이는 안을 때마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침이 없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었어요 두 가지가 이게 지금 비교가 되세요 그 어린아기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아기 그 아기 속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야말로 연약함과 부드러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강함의 역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전하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실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주님이 초청할 때 뭐라 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그분이 십자가로 향할 때 우리에게 온유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그 자리를 다 떠났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3년 동안 같이 동거동락했는데 같이 했는데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목장을 섬기고 함께 했는데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자 도와주지 아니하고 다 떠났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자 다른 제자는 그렇다 치고 큰소리 치던 베드로 어디 갔어요 베드로 베드로가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로마의 군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왔을 때 칼을 들고 설쳐대던 베드로가 어디에 갔어요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어디 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어요 사실은 이러한 고백 자체가 문제예요 베드로의 고백 자체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왜 합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사람이 다 줄을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 자꾸 이 대결구도로 가요 대결구도로 가고 어떠한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비교하고 공격을 해 자꾸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패거리는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온유한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편길이 우리끼리 돼서 그래서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쉽게 흥분하지 않아요 누가 찾아가가지고 누군가 당신에게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얘기 한마디 듣고 막 그냥 뚜껑 열려가지고 진짜 그랬어? 하면서 막 그냥 찾아가가지고 흥분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뭔가 내가 모르는 뜻이 있겠지 하고 그냥 넘길 수 있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싸움에 어른 싸움 된다고 별일 아닌 거 가지고 그걸 받아들였을 때 뭐라 그래요 격하게 반응하면서 큰 싸움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온유한 공동체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어떤 마귀가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그리고 누군가를 비난할 때 그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유하지 않은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근거 없고 원인도 없는데 그때 온유한 사람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럴 뜻이 있겠지 하고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성숙하고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때 차라리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성숙해요 내가 그럴 겁니다 아마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주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랬던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힘이 없는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해요 난 예수님을 모른다 아니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통곡을 했어요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놀라서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도 베드로를 봤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던 그 누구에게도 일일이 반응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셨어요 죽으셨어요 베드로 전서 2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이것이 십자가로 향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부활 이후에도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먼저 손을 내미신 거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질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들춰내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때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도 도저히 예수님 앞에 서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제는 뭐라고 말하기도 두려워요 그동안 자기가 한 실수가 너무 많아요 말해놓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한 베드로는 다시 고향에 내려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겠다 하고 갈릴리 호수로 가버려요 그때 우리 주님이 물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이른 아침에 다시 찾아가십니다 역시 아무런 책망도 비난도 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물어요 뭐라고 묻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가 했던 실수들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던 그 모습을 주님이 다 보셨는데 두려운데 예수님은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은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른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가 너에게 양을 맡긴다 베드로에게 양때를 맡겨주시고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탁월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들이 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탁월하고 특별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잠깐 잘하는 건 맞아요 잠깐 잘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조금 지나고 보니까 사람들하고 막 부딪혀요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보면 다시 제자리고 다시 제자리고 결국 목회는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과 인격으로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알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갑니다 그래야 잠깐 잘했다 마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끝까지 갑니다 저는 우리 목자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구라도 처음에 직장이 들어가면 다 잘해요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의 성품은 시간의 검증을 거쳐야 돼요 그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온유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승리할 거예요 그러면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온유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그 힘을 조절하는 것이고 통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셋째로 온유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온유하고 순한 사람은 타고나는 겁니다 저는 천성이 온유하지 못해서 안 될 것 같아요 종종 우리 성도인도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원래부터 성격이 그래요 이런 분들 없지 않아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지만 완전히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제하세요 그때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 온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천성이 과격하고 쉽게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히브린이었지만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의 신분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광경을 보고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처죽였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처죽였어요 모세는 열성이 있었지만 분을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애굽의 왕국에서 도망가야 됐죠 바로왕이 그걸 봤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애굽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도망가야 됐어요 그러니까 실수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모세를 평가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민숙이 12장 3절 말씀해 보십시오 민숙이 12장 3절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성경에 온유하다고 평가받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한 분은 예수님이고 유일한 사람이 모세예요 자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했더라 그랬던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말이 나오게 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오게 됐느냐 그걸 봐야 돼요 이 상황은 모세의 결혼 문제로 인해서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이 미리함이 모세를 비난한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 비난은 단순히 결혼 문제를 비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모세하고만 말하겠느냐 어찌 우리가 모세만 따라야 되겠느냐 어찌 어찌 그래야 되느냐 하고 모세의 리더십에 반기를 든 거예요 누가? 형하고 누나가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는 쉽게 갈등하거든요 가족끼리 많이 싸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하고 누나가 모세의 리더십에 이 광야에서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반기를 든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때 모세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모세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린 거죠 다스렸어요 어떻게 다스렸을까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숙이 12장 4절 이하를 보면 모세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해요 우린 그걸 뭐라 그래요? 기도라 그러죠 기도가 나와요 모세가 형하고 누나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해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억울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두 가지를 느끼게 돼요 우리가 이런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 두 가지를 느끼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건 혹시라도 나에게 어떤 문제와 허물이 없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미리함이 모세의 누나가 이 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문등병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함의 교만을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냐면 자기 누나 미리함을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절대 사람에게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기도함 가운데 우리의 온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을까 언제부터 모세가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광야에서 훈련받죠 애국에서 도망가서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사람을 처죽이고 쫓겨나서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네가 내 일꾼이 될 것이라고 사명을 주실 때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출애국기 4장 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국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시되 지팡이인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자 여호와께서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자 따라합니다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양을 치는 목자입니다 이게 모세의 신분이에요 자 목자에게 이 지팡이는 가장 믿을 만한 도구예요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양들을 지켜야 되는 생계의 도구이고 가장 믿을 만한 도구가 지팡이입니다 목자에게 지팡이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거를 던져라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지팡이를 내려놓아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의 방법 네가 통제하고 있는 아니 그래야 된다는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너의 수단 너의 성격 너의 스타일 내려놓아라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한다니까요 인생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사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와 화가 나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팡이를 던져라 던져라 오히려 네가 나의 지팡이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질 때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돼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통제해요? 하나님이 통제해요 하나님이 통제하면 온유해집니다 온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유하게 바꾸시고 우리를 조절하셔서 그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격이 고약한 사람도 군대 가잖아요 이등병은 화내지 않아요 이등병은 화내지 않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등병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고참의 명령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때 나타나는 성품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온유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제를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도 모세 못지않게 과격하고 급한 성격을 가졌던 그런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복되다 앞서 말했던 베드로 또한 바울 못지않게 즉흥적이고 과격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큰일을 해가면서 그때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 선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당시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초창기에 베드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되다 그래야 복되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주위에 굉장히 과격했던 사람이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제가 생각을 하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건 말할 수 없고 그건 말할 수 없고 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생각났던 분이 뭐냐면 제 중학교 때 저희 시골교회에서 학생부를 지도하던 선생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분이 참 좋으셔가지고 지도해 줬는데 그때는 저희 교회에 목사님 한 분 계시고 전도사님들 없어서 부목사님도 안 계시고 시골교회는 다 형님 누나들이 선생님하고 교사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40대 중반에 굉장히 온유하시고 인자하시고 따뜻하신 선생님이 오셔서 학생부를 지도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어요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아내가 아주 굉장히 성품이 좋고 예쁜 여선생님이었거든요 여교사였어요 그 선생님이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의 부임에 오면서 이사를 오게 됐고 이사 오면서 우리 교회에 그분이 잠시 다니게 됐던 거예요 이분의 지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분이 지금은 저렇게 아주 온유하신 분이지만 결혼 이전에 망란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분을 통해서 두 부부 다 굉장히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분이 결혼 이전에는요 예수님을 모르고 굉장히 술을 즐기고 놀기를 좋아했는데 이분이 그 선생님을 좋아한 거예요 선생님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해달라고 매일 술 먹고 그 집을 찾아갔대 맨정신으로는 못 가고 매일 술 취해가지고 막 그 정신으로 가가지고 문 열어 문 열어 그러고 그 집 마당에 두려 누운 거예요 매일같이 두려 누워가지고 결혼해줘 결혼해줘 그날은 또 그냥 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 또 술 먹고 찾아가지고 문 열어 문 열어가지고 문 열어주면 또 찾아가지고 두려 누워가지고 결혼해줘 결혼해줘 그 소란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결혼해준 거예요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옛날에는 참 지금 같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땐 그랬어요 이 선생님하고요 아주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도 탁 생활하니까 학생부 예배가 토요일이었는데 학생부 2부 순서가 뭐냐면 예배 끝나고 동네 넷가래 가서 고기 잡아먹기 뭐 이런 거 하고 그랬어요 선생님 지팡이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성격이든 나의 고집이든 내 맘제로 통제할 수 있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제하셔서 그때부터 진정으로 온유한 그리스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맡겼습니다 그렇게 온유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 10편 37편 11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하리로다 온유한 자들이 뭘 차지해요? 땅을 차지한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세상의 복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한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강함과 담대함은 폭력과 위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움과 너그러움에서 오는 강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